자, 가죠. 이거, 이거는 되나? 오, 아, 이제 1 넣어도 안 되네. 애기는 안 돼요. 제가 맨날 써서 왔는데. 오, 별풍 리액션 하지 말고 빨리. 리액션도 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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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 리시하러 와, 리시. 리시, 리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리시 해야지. 케열, 케열군님께서 별풍선 몇 개로 팬클럽 가입을 환영합니다. 뭐지? 상호봉님 시청자인가? 아, 아, 아무, 탑이요. 알겠습니다. 오, 아무 정도 안 놓고 탑에 왔어요. 아, 큰일났네. 상대방 개트롤이요. 다행이네요. 상대트롤이네, 이겨네. 아, 자일라, 아무, 아무, 탑이요. 아, 아, 잠깐만. 미르나! 아, 잠깐만. 백풍선 왜 이렇게 많이 터져. 이거 왜 이렇게 빨개요? 이거 맵 왜 이렇게 못했어요. 어떻게 밝으시냐?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요. 역시. 어떻게 해야되는 게임. 어, 얘 이블린인데? 잘하면 돼요. 자일라 투명도 있어요. 자일라 투명도 있어요. 자일라 투명도 있어요. 자블린이요. 어, 케얼군님께서 100개 선물을 감사합니다. 아, 저분이 돌아다니면서 안해! 네. 잘쓰도록 할게요. 어, 케얼군님 저도 감사해요. 안다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잘하면 돼요. 맞아요. 잘하면 돼요. 불가능은 없어요 우리에게. 아, 미르가르딘 님께서 2기를 AH! 홀로석인 님께서 이백개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오우우 뭐야 이거? 아니, 왜 타워 옆에 있으면 피가 yield? 아! 후우우외이오 웅! 처음이라. 첫, 첫, 첫! 역차 냈다! 2222개를.. 으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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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겼다아아아아할듯이 지단이.. 승리하였다 다 게임은 중요하지 않아요 . 난 이겼으니까 이 중에서는 내가 이땅이야 지단이 이걸.. 이걸 지내 아.. 정말 내 아네 신 님은 언제 한번 제가 제가 만약에 진호형 볼일있으면 불러야겠다 혹시 촬영있으면 부를게요 제가 몰래 부를게요 오 다이브 개쩔어 얘네 얘네 다이브 개쩔 가나파이 뭐지 오늘? 아 옷 벗어야 되나 오늘? 전투를 향해 으악 이럴수가 가나파이님 제가 퍼블은 못먹어도 별풍선은 받았군요 감사합니다 300개 감사합니다 1년치 터진다 1년치 진짜 1년치 터지고 있어 생일에도 못받아본 별풍선을 히쿠쿠님 112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오늘만은 나도 마음은 여캔방 아 저 이거 야맹증이 있어서 맵이 안보여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안보여요 눈이 침침하고 하지만 별풍선은 101개가 또 터졌어요 하하하하 진짜 1년치 터진다 와 제 생일때도 안받아본 별풍선을 이렇게 받아보네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게 4과목님 덕분입니다 으아 졸라 힘들다 여기 어때요 어때요? 살만해요? 개혜림 잊었다 터졌다 개혜십 저 이상한 방패같은거 들고다니네 쟤 판테오님 쟤 아 쟤가 진짜 아 쟤가 리신정글만 했어도 갱을 갈텐데 쟤가 쟤가 최고의 정글링을 위해서 모든걸 희생했습니다 최고의 정글링을 위해서 모든걸 희생했습니다 판테온이야 어우 등력이 없다니는 100개로 토큰팬감 감사합니다 등력이 없다니는 100개 선물 잘 쓰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난 계속 그냥 지금 계속 감사한 상태 전 더 안받았는데 이제 감사한 상태 무빙이 되리다 저장나 아니면 챌린을 무빙함 쟤들 헐 진짜 3000개 받았어요 저거 헐 어우 1번 안썼는데 당연히다 그거 한방에 님 또 리액션하러 갔다왔죠 빨리 도와줘요 이쪽 갔어요 제가 이걸 먹으면 정글을 더 들었으니까 올라오고 갔는데 정글이 더 돌아와야겠다 정글이 더 돌아와야겠다 이거 왜이렇게 맵이 어두운거니? 블레이어도 나이트메어라서요 나이트메어가 한글로 악몽이거든요 리얼 안보임 진짜 현밍증있음 진짜 안보임 저 지금 제 캐릭터 안보임 헐 아 궁극기다 드디어 오 굿 축하드립니다 궁쓰셨군요 어 드디어 궁을 뽑았습니다 어 지온궁 갔네 다행이다 아 전 지금 정글을 돌아야해서 와 졸라빡세다 다행이네 그래도 뒷말은 거기 가입해달라는 저의 소원 자 이제 혼자 있어도 돼요 할인 헤카리님 혼자 있어도 됩니다 야 드디어 홀로서기 에도님도 홀로서기 하셨고 아 뭐야 어 홀로서기 안됨? 아 가능함 오 앰모모모 정말 트롤이네 잡았음 내꺼다 넵 잡아줬다 야 미니언이 왜 울고있어요? 이거 졸라쎄 미니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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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쎄 바텀 애니도 졸라쎄 보인다 아 님들 레벨업이 좀 느리시네 제가 정글의 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이 담긴 정글 7렙이네 어 저 8렙이에요 하나만 잡으면 저게 이상한 인생 어 이게 뭐야 손글친구 있네요 호니 남편 손글이 이리와 이리와 이쪽으로 됐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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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시오 빠지시오 계속 저만있소 아니 에이한테 솔킬 따졌어 여기 에이 어허 씹어봤다 그래도 빠른 속도로 우리 친구 에이한테 솔킬 따졌어요 괜찮아 에이하이가 위례하니까 안돼 수영복에 쉬 미친 혓바닥 뭐야 헐 우와 우와 뭐야 이거 미니웹 봐 개쩔어 미니웹 이쁘다 여러분 미니웹 보셨어요 개이뿜 진짜 미니웹 개이뻐요 지금 지존 이뻤어 미니웹 미니웹이 꽃채 어 뭐야 이거 궁아 찍었는데 젠장 안 돼 극혀미즈리얼 그 와중에 그 아니 어 사과봉님 나갔답니다 그아 안돼 뭐야 이거 궁은 왜 세방이야 오 개이뻐 와 이쁘다 이쁘서 한번 맞아 보고 싶었어요 개이쁘다 우와 뭐야 이거 갑자기 이즈 근데 궁 왜이렇게 짧아요 그러니까요 방금 쓰지않았나 뭐야 뭐썼음 혓바닥 내밀어요 어 진짜 내 애들 다 울고있네 나 지금 봤어 애들 다 울고있다 미니웹 애들이 다 울고있어요 엉봐 아구 저거 르뜩하나 다 울고있는데 개 힘들어요 힘들어 보여요 저도 그렇게 보여요 잇 제가 궁없으니까 빼세요 그냥 어 궁없어요 개개 가짜에요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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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있는 애들이 찐이에요 괜찮아요 아 돈 안주네 네 돈도 안줘 아니 저런 미니웹들이 울고있어서 존나 세 왜 막대먹었지 왜 잤나 바람이 있어요 저거요 알 수 없습니다 패시브요 뭐 그렇게 많아요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마련 어이 깜짝 이거 뭐에요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마련 오케이 같이 안돼 그래 아깝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텀 고통이랍니다 미니언 잡는데 힘들어 미니언들이 울고있어서 힘들어 미니언들이 울고있어서 힘들어 우와 밑에 또 이쁜거 하나 나왔네 아 미니언들 잡는데 아파죽겠네 울고있어서 어 오케이 제가 갑니다 뒤에서 한낱 미니언 잡는데 아프다니 뭐야 저 뒤에서 갑니다 이길 수 있겠지 힐 힐 힐 힐 힐 괜찮습니다 와 막을수있어 우리! 아 뭐야 이 질이 와 뭐야 쟤 무빙 쩔어 무빙 개쩔어요 식칼은 안맞아요 그렇다면 제가 정글을 털어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 해야겠다 저는 솔랭도 어려운데 저는 이런 게임 할사람 아니에요 진짜 분신이였어 뭐야 쟤 뭐야 샤코 없잖아요 적팀에 스케일 짬뽕이요 잡았다 잡았다 어어 역시 AI는 AI네요 AI는 AI네요 아 근데 미니언점들 너무 아파 미치겠어 아무부 저거 미쳤어 아 밑에 아무부 우와 럭스 궁클라스 얘 왜 아이오니아 장화를 가래도 아이오니아 좋아졌어요 하 이 친구 이제 아이오니아 하고 좋은데 타워부터 깨고 보자 열심히 타워를 깬다 열심히 정글을 잡는다 오 뭐야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 이거 주변에 무신단을 이 게임은 친절한 것 같아 가까이에 보디쓰면 우와 우와 바론이다 오마이갓 바론이요 바론 잡으세요 빨리 아 아 옆에 리안들이 나왔나 왜 이렇게 아파 자 우리 팬들이 고통받는 동안 같이 함 레벨업 안돼 여기 탑 밀리면 안돼 막아 우와 아 오케이 가죠 아 민현들이 왜 이렇게 갑니다 파이팅 어디있어 어 설마 도망갔나 어디있어 이렇게 빨리 갔을리가 여기있다 오 rash 차 나이스 접을 거 같은데 아 나이스 아 좋아요 근데 미디어 밀리네 니에는 니 개쩐 날 억새 역시 이게 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옆에 못 있으면 어두워져요 노턴궁 어? 아니 이걸 또 드시러 오신 분이 노턴궁 미안해라 잡을 것 같은데? 나눠먹겠습니다 뭐 이 와드가라? 돛 주제 아 미니언 도트됨 이걸 캡치 아 애니 패시브가 노턴궁이라고? 미친 것 같아 이딜 리얼드 미드감 아 럭스 패시브 수웨일 막을 수 있음? 애들 패시브 계속 바뀜 음 패시브 계속 바뀌죠 야 20분까지 50스텍 쌓겠네 가차 없이 돌면 이긴 이길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역시 후방가면서 우린 강해 어메 오지마 오지마 좋아요 이기네 역시 후방가니까 역시 우리 한번 한타 이겨볼래요? 이전해볼까? 그 누구도 백도어로 승리를 하지 한타로는 이겨본적이 없는 한타로 승부하는 게임 한타로 승부 한타로 승부한다 형 우리는 나이트메어 보세 세욕사 리얼 블루가 있습니다 여기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거 보고싶다 개쩔어 너 운동장이야 운동장 갑자기 운동장 진짜 갑자기 운동장 그려지 이빨 에옹 아 근데 E를 함부로 못쓰겠는게 저기에 속박되면은 도망을 못가자나 계속 밀어야지 왠지 와드도 안지울거같애 안지유 안지유 지우진 않는거 같애 와아! 봐봐 와아! 뭐야 이거! 이거 뭔데! 갑자기야! 종글먹는 데 있어요 종글먹는 데 이거 뭐여 설마 쏜다! 이즈리아공! 알겠습니다! 와아! 와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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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미드요 개물들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미드 갑니다 바텀도 밀리겠는데요? 저 바텀 마글 할께요 알겠습니다 와우 오오오오오 암 고이잉 오케이 에이 문 놓고 돌격한다 W 점요 쿨입니다 붕 형 붕이 짧으니까 뭐야 얘 역시 에이아이 오오 에이아이의 한계 얌 와 잘 논다 이래서 자 여러분들 12시간이 3분 전이네요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오 추천과 즐겨찾기까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인간이 가장 추천하고 싶다는 11시 58분 누르세요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외도미님 망가서 내가 다른사람만가서 누른다 ㅋㅋㅋㅋ 어머야 이거 상당히 좋죠 얘는 왜 때리고 죽지 내가 나이스 아 뭐야 이건 으으으으 워왓왓왓 당황스럽구만 아 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 나 BP옵나? 당황스럽군 애그자이라네 아 민혁먹는데 너무 아파 오케이 럭스 이제 안보임? 탈주한듯 럭스 존나 싫음 애니 애니 잡을 수 있음 빨리 와 야 야 주차장 성공했다 뭐야 이건 안돼 왜 가렌 뭔데 어 가렌 설마 개트롤 개트롤이야 그 분 나오셨어요? 부시 속에 사신다는 그 분 아니 그 자 갑자기 앞쪽으로 루시안이 E를 썼어요 아 로코도코의 화신이시군요 라임풍기 쩐다 아모모 저거 미니언에 패스니까 온 미니언에 저거 다 붙어있어 미니언 패스인거 같애 아모모요 울어서요 아모모요 울어서요 아모모요 울어서요 야 갑자기 없어졌어 탑은 백도어 나오네 아아아 제가 막으러 가겠습니다 저 이제 백도어 머신댔습니다 도스aller 아 음 오오 오오올라 오오오.. 잡았어 잡았.. 잡다봤는데 뭐야 이거 가렌 이거 약간 부시 속 가렌 나타나나네요 저도 한번 봤네요 이제 처음 봤어 아하지야? 또 구분이 한방 쏘셨네 도와줄께 애가! 우아! 됐어 압으! 죽어라 이 압으으 자식아 선물요 오오오옹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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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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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쎄 뭐야 이 놈 아 모양이 하하하하하하 아앜 와드 깔고 쏘는거 봐 이니 저도 쌤 그냥 똑같은 그냥 기본 스킬은 있는데 쟤는 왜 암물면 샤코야 저거 터져도 더 안죽 개 짜증나 아이고 좋다 우와아 더블킬 쩐다 백도우를 잘하는 남자는 백도우를 해야지 역시 이 게임의 답은 백도우라고 정면으로 나중에 한번 받아줘 타난한 사람이 미드를 맞겠지 알아서 오케이 깨버리고 오케이 지키러가야겠다 아 뭐야 이거 아 개쩌는데 우리 게임 기지 깨지겠다 기지 깨지겠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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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어 가겠습니다 오오 고마워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애니 미하다 유지박지하다 야 객무팅 좋다 고이 제이스 됐어 이제 합류로 하니깐 세지겠지 합류로 하면 우린 다 세져요 오케이 18렙 문다 문도 문도 이거 용도 세요? 아니요 용이랑 뭐 그런건 다 똑같아요 제가 용 먹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론에서 불쏜 메테오 나와요 에? 바론이 메테오 바론이? 아 아니 사과목님 났을라구 나 진짜 잘했어 내가 났겠어 딱바빙 데린데 이거 잡았다 애니 애니 잡았다 애니 잡았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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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뺀다 무무가 화낸다 남자친구 무무가 화낸다 뭐야 이거 그래봐야 난 무적이지 헛 무빙 아 자식아 다이아무빙이다 이게 오케이 나도 무빙 다이아무빙 다이아무빙 따라와 따라와 얘 존나 따라오는데 저리가 진따야 왕따새끼야 저리가 어 왕따 계속 따라간다 왕따새끼야 저리가 어우 바닥댑니다 어어어 쫓아 왕따새끼 왜이래 저 왕따새끼 왜이래 저 왕따새끼 왜이래 쫓아 슈퍼맨 얘네 왜 이거 못 밀어 안꺼져 됐어 이제 집 왕따야 혓바닥 안내밀거잖아 멍쳐 멍쳐 왕따 죽어라 죽어라 왕따 잘가라 진정한 남자 우와 진정한 남자 오오오오 터뜨려주는데요? 럭스톱 터뜨려주네 아 럭스톱은 멋있네 개쩐다 아 역시 진정한 남자 공속이 2.4야 ㅋㅋㅋㅋ 여기는 이것은 갈로 공속이 1.5 그 공속이 1.5 히 채우기니까 궁 쏘서 채워야죠 슈퍼밉은 진짜 빨리 공격 사이 한타로 해도 괜찮을거같은데 이거 진짜 한타로 해볼래 우리 네 해보죠 해보는게 될거같은데 진짜로 어머문은 안에서 우리 바론 한참 네 바론 먹고 싸우죠 뿔리지 않게 될걸요? 블루만 있으면 될거같은데 마나만 풍족하면 될거같애 와 공독봐 매력관묻eness queda 얘들 모일 때가 기다릴래요? 어떻게 하면 Såyd Kelz 칼 오오오오오.. 와이 왜왜왜 왜 왜 왜? 아니 다 어디감? 아아 퇴근하셨나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아 퇴근하셨네 바로 제가 한번 막아보죠 이제 자 수비 탑에 한명 두명 아 근데 왜 이제 Q 세발 쏘지? 탑 두명 오케이 탑 두명쯤이야 아 탑 두명 오케 두명 어어 세명? 럭스까지 세명? 오케이 세명 세명 힘 바꾸고 가야겠어 힘 바꾸고 가야지 헐 빨간힘 오오온다온다온다온다 온다 들어와 들어와 이새끼들아 와드와드 으아아아아아아아 새끼들아 들어와 우와 살았어 살았어 엄청난 좀비 운도다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죠 제가 애들의 진입을 한번 막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궁 뺐으니까 들어가죠 네 궁 다 뺨 궁 다 뺨 궁 다뺨 오케 궁 다 뺨 게이든 제 힐 제 힐 오케이 궁 다 뺨 궁 다 뺨 나도 궁 으아아아아아 이런 미친 아무것도 안 됐어 아니 신식이 소름 수비해주세요 이제 애플 목명님 수비해주세요 에헤헤 이산하세여 나 그사람가 따라 자자자 저 애니한테 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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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요리치 오케 명치 때립니다 나이스 탑 탑 오케 탑 시에스 헉 오케 저랑하시죠 얻어맞았는데도 녹아내리네 아 진짜 어이없다 시시키가 무슨 시시키 장난이네 럭스 한명 자이라 애니 무무 Lot 4명이 시시 prend 4명이 CC защита дев ca част ア Against Ultimate x2 パ 뭐야 이거 타이밍보소 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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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요 자 따라가고 있습니다 힐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 뭐야 이거 아 자이라 엔이 귀빵맹이 한 대 맞고 저 죽었습니다 전 자이라 패시브에 죽었습니다 엔이 귀빵맹이 한 대 맞고 죽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희생해서 백도우 성공하는 중 아니 한타 안되겠는데 앞에서 맞아주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로가 치시기를 다 빼면 될 것 같아요 치시기 빼면 근데 비로먹을 치시기가 뛰고 날아오고 잡았다 아 될 것 같은데 한타 또 적의 업체기를 파괴했습니다 잡았다 잡았다 아 안돼 살이파 아 이건 뭐가 꽃이 폈네 이거 이거 이즈 구원 이즈 구원이 죽을 뻔 이즈구원 이즈구원 아 귀환할때도 저게 뜨는구나 오오오 조심해야되요 저건 보고 피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2대2 오케이 이겨놓은데 아고 오케이 좀더 좀더 2대2 2대2 고 고 저한테 붐 오케이 됐어 저는 도망을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뭐야 안돼 안돼 나한테 맞았어 안돼 왜 나한테 씩 안 돼 이길수있어요 괜찮아요 슈퍼미니언님이 도와주심 어 저기도 있다 딜이 안들어가요 딜이 저기도 계심 오 여기도 비겼어 아닌데 우리 이기고 있는거 같애 잠깐만 지고있네 꽃이 폈어 꽃이 폈어 꽃이 폈어 꽃이 폈어 아씨 이지가 딜렀네 아니 이지가 또 딜을 넀네 오케이 아 궁 나갔다 이 자식아 한번 뜰까 이루와루와루와 히ре-2-2-2-2-2-1-1-2-2-3-4-2-2-2-2 wahrscheinlich 아아 나이스 좋았습니다 갑시다 예 졸라쌤 저 이제 백스택스 할께요 피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자 슬로우 올랐습니다 어 뭐야! 어 1대1 이기시는데 존냐 쟤 존냐쌤 똑똑해서 왜 안쓰지 아 하여간 저렇게 끝까지 존냐 안쓸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네 앤이다! 모아 와 개필이다 진짜 좋아스 엄청나다 좋아쿨 더럽게 짧은데 어 우리 못미렀네 아직 Shell 3 저는 궁극기가 쫄져 일초당 삼백 피리즌 삼백 어! 잠깐! 안 돼! 오케이 희생했다 사과목님과 함께 어 뭐지? 잠깐 잠깐 어! 킬! 잡았다! 됐어 넥서스 이 게임은 넥서스 게임의 게임이에요 어? 뭐야? 설마 때려 원그루 미니언 마법사 미니언 두대만 더 때려! 풀템 사올거야 풀템을 향한 진념이다 하나 보사지 살게 없는데 아하 벌써 풀템이에요? 저 이제 풀템이라 풀템 보고싶었어요 어? 자 5대1 타이버죠 이번에 마지막으로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면 애들이 알아서 밀고 오겠죠? 바로 먹죠 우리? 바로 먹으면 진정한 승리죠 5대1 한타는 하고 이겨야지 진정한 승리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5대1 한타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너희가 수확했군 무슨 개소리 안 깨졌는데 아핳ㅎㅎ 미친놈들 저 봄 미친놈들 진시시네 저 봄 미친놈들 멘탈 약하네 아 본님들 멘탈 약하네요 예 본님들 멘탈 안좋으시네요 레드를 드시죠 알겠습니다 예스 뭐야 아 성광 100% 쌓고싶다 바론가죠 바론 바론 먹고 이거 탑 가면 될거 같아요 이거 오케이 탑에서 5대5 나 이제 다섯.. 다섯명 다섯명 탑으로 올거같은데 오케이 미드네? 나눠서 오네? 아 아니 야 우리 미드 짤리! 미드 개트롤 아 미드님 오케이 집! 아 뭐야 우리집이 미만합니다 5대5 할 수 있음 집에가면 못할 수 있겠다 미드 밀리면은 탑에서 5대5한다 어 좋아 갑니다 루오오오오오! 미드 오케이 핫핰핫핫핫핫핫 핫핫핫핫핫핫핫핫 핫핫핫핫핫 안돼에에에에에이 동부야 어디갔어요? 굿 미친 C에스 pues 아 C시기 맞았어요 우와 안죽은다 우리 문도 아아 문도는 죽자나아 오케이 샷! 어 군끝남 군끝남 괜찮아 우리 바이님 자 부활하신 바이님 수비하셔야죠 어 누구 따라가는거지? 와.. 안돼! 어 애니봇 우와 개잘밈 됐다 유시안님 계시고 유시안님 총 한번 쏴보시죠 오.. 야 잘 쏘신다 아 내 법사의 제곱을 팔아보니까 서풍을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어? 렉크 도어 아니 야호 너무 좋아한다 흐어 narrow 월 constraints 안쪽 트랜 temporal 이제 popula 또 동계 부 응 또 어디